신축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부정한 일을 삼가해서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신축년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도어남의 박법사라고 합니다. 금일은 개띠와 돼지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발언했습니다. 먼저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흰유술, 즉 가을처럼 금황지절이라며 술 9월달은 한해의 동사가 끝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술시는 저녁 7시부터 9시를 가리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반성하여 내일을 위하여 휴식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죠. 피로하고 고달프기도 하지만 개띠는 이제부터 근무가 시작이 되니 사람들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밤새도록 도둑을 지키는 개여같이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둑과도 싸워야 하니 시비를 하지 말며 때로는 구설수도 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편인 성격이 많고 항상 남을 생각하며 반성을 생활하는 성격이고 매사에 정열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도 빠르고 지혜스러운 행동을 하며 귀신까지도 분별할 수 있으니 도사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특이한 기술도 가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예도 많고 연예인 중에 개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실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진, 즉 용과는 상충살이며 사와는 원지살이 됩니다. 개 짖는 소리에 뱀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신축년에는 뱀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니 그분 누가 화해를 잘하고 사시면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개띠들은 부정한 일을 삼가하면 되기라라고 생각되니 부정한 일을 삼가해서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신축년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다치기를 하면 추운 겨울철입니다. 해는 10월달 말하며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죠. 해시는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며 하루가 끝나고 편안히 쉬는 시간 내일을 위한 희망찬 시간이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돼지라는 것은 다 먹고 무엇이든지 다 좋아하며 원만한 성격이어서 타인들과 화합성이 굉장히 강하고 가정 또한 태평하는 과정을 누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타인들로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당한 이슈며 희생을 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으니 신축년 한 해에는 타인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만이 내가 재물의 손실이나 크게 마음으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니 주의를 한 번 더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신축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대집들인 우리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안전한 곳에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주식이 나의 편안함을 줄 거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선택 잘해서 올해는 천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